네 날씨가 아주 추워졌네요. 추운 겨울 지나면 양충가절 돌아와 지루하게 오던 비도 개인 후에 변나고 어둠 밤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 오리니 우리 일생 괴로우나 즐거움도 있겠네. 네 엊그제부터 비가 오더니 또 눈도 내리고 그러더니 오늘은 낮에 나왔는데 아주 좀 쌀라하니 추운 느낌이 듭니다. 그런데 햇빛은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찬미 하나 하겠습니다. 맘에 통하는 자는 소망 중에 믿어라. 허락한 날 올 때에는 모든 괴로움이 있겠네. 검은 구름 벗어지면 맑은 하늘 별 따라 나그네길 사한 후에 목적지에 이르리. 고단하고 피곤하니 밤이 오면 쉬듯이 풍파 만나 위태한 배 바람 자면 안전해. 마음에 고통받는 자여 의심 말고 믿어라. 주의 자비 조카는에 영생복을 주시리. 예 아주 가사가 아주 좋은 찬미네요. 주여 내 맘에 소망댑소서.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. 마음이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개옵소서.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거하소서.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하네. 내가 늘 살고 지고. 부귀 영화 가다. 영화가 다 쓸데없네. 언제나 주님은 나의 유업.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하늘의 임금 참 귀하여라. 하늘 임금 이내 하늘 임금이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.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옵소서. 아멘입니다.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같이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 없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이 있겠네 아무데나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심 알고 잘 자네 어둠 밤이 다 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 살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오늘 하루도 이제 1월 8일입니다 1월도 일주일이 지났고 다시 월요일 이제 아이들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됐네요 모두 힘든 겨울 특히 감기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을 봤는데 그래도 다 이겨나게 해 주시고 이제 제일 꼬맹이 14 5개월 짜리 그 애기가 이겨내면은 다시 또 따뜻한 1월이 비록 춥지라도 1월 2월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이제 옵니다 어느새 벽은 봄볕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썰랑하고 춥네요 모두들 잘 견뎌내시고 한국도 그 추위에서 모두 다 이겨내시고 여전히 봄은 오고 이 나무의 나뭇잎파리 초록색 나뭇잎파들이 또 나올 것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이끄신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아무데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용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매일 매 순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